코웨이, 빌엑스 매트리스 살 때 푹신한 거, 탄탄한 거 몇 번 앉아본다고 나에게 딱 맞는 걸 고를 수 있을까요? 이제 살 때 고민하지 마세요 스마트 매트리스 안 하면 컨디션에 맞춰 탄탄하게 때론 푹신하게 조절하고 왼쪽, 오른쪽 원하는 대로 따로따로 맞출 수 있으니까요 잘 자는 건 중요하니까 매트리스도 스마트하게 코웨이, 빌엑스 오늘 밤도 잘 자요 오늘 밤도 잘 자요